안녕하세요 송범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0살 10살 축구를 좋아해서 시작해드렸죠 꿈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대표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Q. 성남시 분당구에서 태어났어요? 성남시 분당구에서 태어났고 제일 좋은 거는 다 좋아요 Q. 성남시 분당구에서 태어났어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간 거? Q. 성남시 분당구에서 태어났어요? 다음은 가족들과 맛있는 거 먹죠 무슨 장면이나 아이가 더 궁금합니다 Q. しゃ 비키신 잘못hov встреч는 바 straps? 해석의 급.. 일본 라멘 가루 Q. 언젠가 봐주신 formally 김치볶음밥 희agi가 있는 운동이예요? 어떠셨나요? 우동 우동 착한 여자 더블루리 더블루리 선수들이랑 두사떨기 축구 축구 카즈 다이가 스위스 오사카 일본어 공부 일본어 공부? 일본어 공부 딱히 없어요 정승훈 선수 정승훈 선수 정승훈 선수 잘 막는 거 체제 실점 그리고 좌우두 동생이 정승훈 선수 정승훈 선수